안녕하세요. 모모의 삼촌입니다. 족가패널을 위한 2탄 개들도 베스트 프렌드가 필요합니까? 개들에게도 베스트 프렌드가 필요합니다. 개들도 다른 개하고 사귀는 걸 좋아하고요. 개들도... 귀에 이명이 자꾸 들려서... 개들도 다른 개들하고 사귀는 걸 좋아하고 또 어린 강아지하고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또 더 큰 개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고 같이 놀고 싶어하고 그렇게 개들도 베스트 프렌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개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아... 강한 놈한테 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그냥 잘 보이고 싶은 개가 있고 강한 놈한테 붙어서 잘 배우고 잘 크다가 신임을 잃다가 자기가 좀 크면 어느 날 내가 대장이야 누르는 개도 있고 개들도 사람처럼 생각이 다양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개들도 혼자 지내는 것보다 두 마리, 세 마리가 되면 더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고 더 즐겁고 더 많은 놀이나 다른 형태가 생깁니다. 두 마리가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다양한 행동, 다양한 풍성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행동을 하고 많은 다양한 놀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 마리가 되면 더 많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이게 이 삼각관계가 생겨요. 꼭 앞놈, 순놈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순놈과 세 마리, 앞놈만 세 마리 있더라도 여기서 질투와 시기와 사람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꼭 싸움 제일 잘한다고 해서 두 번째로 해서 싸움 서열대로 힘의 서열대로 1, 2, 3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3등이 1등에 붙어가지고 2등을 같이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1등을 같이 공격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두 마리가 힘을 합쳐서 2, 3등이. 저 드문 편입니다. 보면 강한 놈한테 붙어서 약한 놈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허점이 보이거나 한 놈이 물 때 같이 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같이 생활하는 상태면 1번이 1번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확 물어버리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서열라는 게. 또 소심하면 1등도 그 자리에 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세 마리 장애 때는. 사회화가 형성된다는 거죠. 두 마리만 되어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더 많은 풍성한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기들이 창작에서 만들어서 놀이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두 마리일 때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걔들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애도 있어요. 왜? 심한 애들은 사람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자폐아처럼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요. 또 어떤 걔들은 사람하고 살면서 사람이 먹는 거 같이 먹고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나는 사람이야. 개가 아니야 하고 착각하게 빠진 개도 있어요. 자기는 사람이라고 개들하고 안 어울리는 개도 있다고요. 또 심지어는 사회화 과정을 못 배워가지고 주인하고 둘이만 커가지고 자폐까지는 아닌데 이 다른 애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마보이들처럼 너무 애호싸서 사회성이 결이 되어서 다른 개랑 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친하고 싶은데 친할 방법을 몰라요. 이런 애들도 사실은 이제 유치원에 오면 걔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유독 좀 관심 있는 개가 있으면 둘이 친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걔가 좀 좋아하는 애를 애들이 많으면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둘이 같이 놀게 해줘요. 다른 애들하고 같이 밖에 있지만 안에서 둘이 놀게. 더 의지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회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에 혼자서 말하자면. 근데 그 울타리에서 내를 보호해주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다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면 걔한테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의지를 받아준다면 나는 굉장히 굉장히 좀 의지가 될 거 아닙니까? 혼자다 전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 개랑 의지하면서 그 개랑 굉장히 친해져요. 둘이만 있을 때보다 바깥에 다른 개가 있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른 개를 의식해가지고 이 개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붙여준다고 하죠. 붙여주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에요. 어떤 개가 더 친할까? 어떤 개가 더 사회가 좋겠고 붙여주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고 이렇게 붙여주면 둘이 의지하고 굉장히 친하게 돼요. 그러다가 울타리를 걷으면 어떻게 돼요? 탁 들어버리면. 의지할 친구였어요. 둘이 같이 놀겠죠. 그러다가 다른 개들하고도 같이 놀고 사회가 좋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목적이 그거면 거기에 맞게끔 붙여줘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사회화를 사람이 리드를 해줘야 돼요. 가시 끌고 와서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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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거 아니잖아요. 놀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밖에서 지켜봐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잘못해버리면 오히려 유치원 더 가서 성격을 더 배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개들하고 같이 붙여주려고 했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죠. 개들도 베스트 프렌드가 필요하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일 때보다 두 마리가 훨씬 좋죠. 그렇지만 두 마리가 되면 그것도 잘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한 마리가 실수하면 그걸 따라하게 되거든요. 좋은 거는 금방 배우지 못하지만 나쁜 거는 금방 배워요. 그것도 견주가 어느 정도 리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주의. 안녕. 감사합니다.